11만 8천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초록뱀 헬스케어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 은, 는 동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메디컬 부문과 의약품 부문의 사업을 영위함 메디컬 사업 부문은 정형외과 병원에 최적화된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인공곡관절, 인공슬관절 등 병의원 전반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제공하는 의료에마로 전문 회사로서 인공관절을 주로 납품하고 있음 데미안 투자조합, BKL 투자조합 등 총 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초록뱀 헬스케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종가는 565원이며 주가가 초록뱀 헬스케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종가는 565원이며 주가가 초록뱀 헬스케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